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위로의 사람 바나바 핍박자 사울이 주님의 빛을 보고 변화된 후에 처음으로 사울을 인도하여 사두들에게 소개하고 선교회 반열에 이르도록 한 사람 바늘같이 날카로운 사울을 솜처럼 품어서 낮은 자 바울이 되게 한 사람 인간미가 넘치며 정이 많고 넓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로한 사람 바나바를 생각하면 키가 크고 얼굴은 후덕하니 수염이 덥수룩하게 나고 목소리는 굵직하고 부드러우며 인상이 착하고 누구에게나 잘할 것 같은 사람이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안준베기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바나바를 쓰쓰라 바울을 험해라고 하여 그들의 신으로 숭배하기 위해 소와 화관을 준비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옷을 짚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자기들을 제사하지 못하도록 강권하여 말렸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를 쓰쓰라고 하고 바울을 험해라고 한 것은 그들의 외모나 특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쓰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인데 신 중에 제일 높은 신이라고 합니다 바나바의 외모가 마치 제우스 신처럼 크고 풍채가 당당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바울은 머큐리라는 웅변의 신인데 말을 논리 있고 수사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요셉 또는 요세 바사바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의 성품과 삶을 보고 사도들이 위로자, 위로와 격려의 아들, 즉 위로와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내외 출신 요셉인데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별명으로 사도들이 붙여주었다고 사도행전 4장 3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나바의 이름이 원래 요셉 또는 요셉 바사바였다면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120여 명의 무리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릴 때 사도 중에 고리난 한 사람을 대신 뽑고자 했는데 두 사람이 후보로 세워졌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별명은 유수도이며 요셉이라고 하는 바사바와 또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였습니다 바나바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과 함께 다니며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았고 제자였다고 합니다 만약 1차 전도회행을 바울과 함께 시작한 바나바가 제비에서 떨어진 요셉 바사바라고 가정한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가정하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바나바, 레위인이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제자들의 반열에 서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하고 착한 바나바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반열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가 실망하여 주님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열두 제자는 아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권위자였습니다 아무런 직책도 이름도 명예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늘 예수님 곁에서 떠나지 않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필요한 것을 슬며시 공급해주는 권위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권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대화하며 장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한 사실을 추론할 수 있는가 하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리난 한 명을 채울 때 베드로가 추가될 제자의 자격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고 규정을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바사바인 바나바가 이 조건에 충족되었다면 바나바는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날 때부터 주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띠아처럼 바나바도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 사도의 반열에 들기를 간절히 원했을까요? 가로뉴다가 제 길로 가서 고리난 한 자리에 후속으로나마 제자의 반열에 들기를 원했을 텐데 제비에서 떨어지자 실망과 낙심도 컸을 것입니다 물론 바나바는 후덕하고 마음이 넓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서운한 감정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못내 아쉬움을 떨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실망하지 않고 120명이 모인 타락방의 성령 대망회의에 참석하여 성령을 받고 제자의 반열에 들지 못한 상처가 충분히 치유되었고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자신의 재산을 다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거든 가장 먼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바나바는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신 후에서야 진정한 제자도를 실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명령대로 모든 재산을 팔아 내놓고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바나바에 대해서는 이미 제자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고 전부터 평판이 좋고 권면과 위로를 아주 잘하는 사람으로 제자들 사이에서 평가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은 요셉 바사바를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어 이방교회를 세우고 이방인 선교회의 선두주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고립되어 다소의 은둔중인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함께 복음을 가르쳐 비로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사울이 가진 지식과 복음의 열정 그리고 그의 변론과 웅변력을 이미 알아보고 자신보다 더 앞세워 복음을 전하도록 격려하고 밀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결국 바나바는 최초의 이방선교회에 발을 디뎠지만 사울에게 수장권을 밀어주고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에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선교무대에서 사라져서 바울을 이방 전도의 대부로 세워준 진정한 권위자 위로자였습니다 물론 바나바는 성격이 너그럽고 착한 덕분에 결단력과 추진력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방 송도들과 식사하다가 한례자들이 오자 떠나 물러갈 때 바나바도 이에 유혹되어 외식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바울이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조카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가 잘못한 것을 그냥 덮어주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 할 때 바울은 바나바의 우유부단하고 미적지간 성격을 나무라면서 크게 다투었고 결국 그로 인해 2차 전도여행을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져서 따로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2차 전도에서 바나바의 여정은 페이드 아웃시키고 바울의 여정을 페이드 인 했습니다 바나바는 이방인의 사도로 시작했지만 그 주역을 바울에게 넘겨주고 보금의 무대에서 천천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왠일일까요? 바울의 전도여행 속에서 자꾸 바나바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은 그 이유는 바울이 전도여정이 길어질수록 점점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늘같이 찌르는 바울이 부드러운 쿵휼로 깊어지는 바울로 이론과 논리로 보금을 전하며 동역자들과 성도들을 교리의 바늘로 찌르던 바울이 인내와 눈물과 참음과 겸손의 부드러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했던 바울이 허물을 덮어주고 일 중심의 바울이 사람 중심으로 업적 중심의 바울이 사랑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변해가는 과정, 바울이 달라져가는 과정 속에 바나바의 푸근함과 권고와 격려와 관용과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넓은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은 나만 그런 것일까요?